화장실 가야지 다니 화장실 가야지 뛰지마 가슴 쳐줘 안돼 자 보라 보라 조금만 참아 보라 며칠만 참으면 돼 이 놈아 이 놈아 며칠만 참아 다니 들어갈거야? 안 놀아 더 안 놀아? 기다려 배아지들 잘 잤나보자 그새 또 컸어 야 많이 컸다 니들도 다 들어왔어 머리야 보라 무슨 냄새 난다고 못생겼어 와 단주 우라마다 야 무슨 멧돼지 같애 그 옆에 차 누구야 쟤 어 누구니? 레어 구나 어우 이 사이즈 차이중 봐 이야 300근 멧돼지하고 150근 멧돼지 같다 배줌봐 배 어이구 야 이 단주 엄청 크겠는데 이 저기 레어 머리통하고 얘 머리통 비교 좀 봐봐 헐 니들 뭐하니? 얘들아 얘들아 뭐해 궁금한 보라 아니다 머리다야 머리가 궁금해 저 꼬부리들은 뭐지 이리 봤어 뭐가 왔다 갔는데 우와 단주 진짜 크다 보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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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는 우유야 똑같은거야 틀린거 아냐 대기중 적들이 침입해 올까봐 대기중 보라 자단이 이거 먹어 보라 왔다 보라 왔다 보라야 너 먹던 우유라고 똑같은거야 너는 서울우유고 요건 산양류다 조금 틀린다 미역국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줬어요 지금 오늘 삶아야 되겠는데 야야야 단이 눈봐 단이 눈봐 어휴 단이 무섭다 마이라 마이라 담비 담비가 제일 애기같애 어떻게 보냐믄 보라 다닐까 지금 노려봤어요 저기 보라가 슬쩍 더 올려 보니까 보라야 저기 설아 아줌마하고는 좀 틀리다 야 니 시어머니랑은 좀 틀려 조심해 다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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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엽다 발이며 표정 표정이며 이 저 새빨간거는 젖이 묻어서 젖을 얼마나 참 어떻게 먹었는데 이렇게 온얼굴로 젖을 다 묻히고 저 레오 우리 레오 다닐까 먹다가 뭐가 하나 튀었네 바이단 들어갔고 신축 다닐까 목걸이 헐렁헐렁해요 괜찮아 이거 봐 얼마나 귀여워 여기 다 진짜 귀엽다 하얀게 진짜 귀여워요 어렸을때는 크면서 또 틀려지는데 민준바 아니라매 왔다 보라 또 왔다 아 알바 자리구에요 안써요 야 체리인거 올라갔고 내가 직접 갈래 안써 자 새끼소리나니까 왔어 뭐라 궁금해 궁금해 미치겠어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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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함부로 들어오지는 못하겠고 아기는 궁금하고 아이고 뭐라 어떻게 쟤 누가 쟤 저기 쟤 으음 했자 했다 니 줄게 니들도 줄게 야 이거 아니 됐어 고만먹어 다 먹은걸 모아라 핥아 내 줄게 나가서 우리하고도 줄게 줄게 기다려 기다려 요거 요구 좀 하고 전에는 안 먹다가도 요번에 다니먹는거 보니까 먹고 싶은지 줬어 쟤네도 자 뭐 에어컨을 한번 실험해보자 단 야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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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 먹었어 단위 리터 좀 바라죠 아 으 이쁘다 으 으 으 얘네 좀 볼래요 으 보라 저기 딱 하나 들고 올라가서 씹고 이게 여기 단위가 먹으려도 안먹은거 으 지 엄마하고 꼬리하고 나눠 먹고 증언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잘하네 담입니다. 이제 가야겠다. 6시만요. 마이코스 바글버글 해 그냥 바글버글 하다 이제 왜 이따 제일 귀여워 어떡해 저거 바글버글 하다 진짜 이봐 얘 쟤 쟤 어떻게 봐 얘 응? 발 이렇게 해갖고 손바손 아 미치겠다 이게 누구니 진주 젖 파는 진주 음 저 젖꼭지가 채굴 양이 가장 많죠 아리타 귀찮아 더 자고 싶어 이제 눈 뜨겠죠 눈 뜰랑말랑 하죠 이제 뜨겠다 아 네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지랄스러우면 이게 목에다가 딱 다리를 걸치고 곱정곱하게 하고 어 단지였구나 아이고 애기때부터야 유명하겠다 한쪽 목 좀 한번 확인해보자 다리 좀 치워줘라 버둥거리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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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왜 이렇게 귀엽나 장난 아니다 얘네 자 또 먹기 시작 또 먹기 시작 자 너희들 말먹어 나 간다 이제 일하로 자 이제 일하로